됐어. 형 안녕하세요. 오케이. 아 이거 새롭게 풍부하놨는데. 일단 먼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첸입니다. 첸 내가 넓고 귀엽게. 야 이거 어떻게 찾았지. 캐리 아웃. 캐리 아웃. 오케이. 잘했어. 좋아 좋아. 이런 데 먹을 뻔하네. 아 이런 데 먹을 뻔하네. 아 이런 데 먹을 뻔하네. 엘리베트 엘리베트 엘리베트. 괜찮아. 여기 너무 오픈되어 있는데. 일단 내려가. 제가 말했는데 여기거든요. 일단 양쪽 문이 있어요 이렇게. 그런데 이렇게 숨어 있다가. 난 이쪽으로 올라와. 이쪽으로 도망갈 수 있고. 이쪽으로 도망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5. 4. 3. 2. 3. 2. 2. 1. 2. 지금부터 공수가 되려냅니다. 지금부터 공수가 되려냅니다. 어우 방을 끄시네요. 가시오. 하하하하하하. 뭐 하하하하하하. 야 노란아. 또 보건 상태였지만. 아주 재밌었어. 이게 이 소리만 들어도 이게. 그럼 벌렁벌렁 거리지. 움찔움찔하거든 이게. 얘들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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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었니? 혹시나 해서 불러본다. 엑스 어딨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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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스 어딨나. 엑스 어딨나? 기다려. 크리스. 크리스. 1층에 크리스. 저기다. 저리로 돌아가자. 해외! 여깄나? 어디 있을까? 여기 있으면 방울 소리 들으면 막 그냥 굉장히 소름 끼칠 텐데. 여기 있으면 방울 소리 들으면 막 그냥 굉장히 소름 끼칠 텐데. 이쪽으로. 야! 크리스! 크리스! 폐 땀 넘어오는데 지금. 야! 크리스 있어! 크리스! 이리 와! 어디!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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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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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! 미안해! 미안해! 야! 크리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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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크리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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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1인 프로티킨이 우린이에요. 형 여기서 최소 4명이서 5명을 아웃시켜야 우리가 승사했다고. 야 근데 이게 숨어있으면 어떻게 찾아낼 방법이 없어. 어디 계시나 액소! 얘들아 어디 있니? 나와라 얘들아 머리카락 소인다! 오오오오